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촬영장입니다. 이제 저녁시간 여러분들 한번 맞이하고 여러분에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지금 보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 2년 2년 유예하는 쪽으로는 방향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잡혀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대주주야. 이 대주주에 대한 요건 이것이 현재 막판 쟁점 이슈로 부상을 했어요. 대주주. 뭔가 하나 꼬투리 잡으면 끝까지 물건 늘어지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빨리 풀 생각들 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수용 입장을 밝히다 보니 이제 거래세 인하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도 내걸어요. 참 뭐하라. 꼬리 잡고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우리 더불당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냥 빨리빨리 풀어가지고 우리 좀 금융시장 주시장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부 여당은 현재 금투수 시행 2년 유예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한 종목당 현행 10억에서 한 100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어요. 근데 민주당은 반대야. 반대. 반대의 입장을 전제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현행 유지 방침에 물러서 한 종목당 30억 원. 30억 원 정도에서 타협업 가능성을 내비친다. 또 오지 또 30억이 또 왜 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30억이. 50억도 아니고. 이렇게 타협 가능성을 내비쳐서 연말에 큰손 개미들의 그런 매도폭탄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 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0억 원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30억 원 정도로. 정부가 야당이 제시한 조건부 절충한 수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지난 9일에 대주주 대상 조정과 관련해서 정부 안하고 야당 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약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한 바 있는가 봅니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수준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뭐 20억에서 30억 이런 수준까지 높이는 선에서 정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리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야당의 그 예산결산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20년에 걸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 원에서 이제 10억 원으로 인하해 왔다. 갑자기 100억 원으로 다시 올리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전부터 왜 이걸 내린지 모르겠어. 올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정치인들 보면은 여기서 그 다만 달라진 증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2, 3배의 수준인 최대 30억 원 30억 원 이상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30억 원 이제는 뜬금없이 30억 원이 나온 거예요. 이러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증시 폐장일이 29일이야. 29일을 열흘 앞두고 있는데 이 대주주 기준의 막판까지 혼란을 겪다 보니 이 고액 주식 투자자들의 절세 전략도 차질을 빚는 거야. 절세 전략.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말까지 50억 정도 수준에서 합의고자 하는 뜻을 전달한 것 같아요. 50억. 그럼 50억 가자. 큰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년 12월 말이면 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매도폭탄이 반복됩니다. 매도폭탄. 이 대주주 자격 기준을 확 높여서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지난해 12월 28일 개인 투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인 3조 903억을 손매됐어요. 막판에 그냥 몰아치는 거야. 작년에 봤잖아. 엄청나게 판 거를요. 당시 주요 원인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일종의 매도폭탄이었어요. 세금을 이렇게 떼는데 세금 내러가는데 솔직히 어떤 놈이 세금 내고 싶겠어. 이러니 결국은 개미들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별 주식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던 대주주들은 연말에 일부 물량을 매도해가지고 보유량을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뜨렸다가 연초에 또 다시 사는 자고 그래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여튼 절세 효과를 노리는 한편에 굳이 주식 투자 대역을 국세청 등 세정당국이 알리지 않겠다라는 포석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개미들 세금 들으려고 국민들 세금 들으려고 갚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부 안으로 상향 조정되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대는 큰 손들이 늘어나는지만 그 현행 기준 10억 원으로 유지되면 그 폐장일 앞두고 또 큰 손들의 정리 작업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에 빼팅하는 대신에 예년처럼 10억 원 기준에 맞춰 정리하는 게 낫다는 흐름도 적지 않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세도 인하 여부도 여야 쟁점 사업입니다. 대주주 요건이 어렵게 절충화를 찾는다 해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권거래세율 0.15%하고 정부의 거래세 폐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금투세 유예나 대주주 요건 완화 협상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20일 예산은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를 예고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징글징글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정치인 나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보니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국민 혈세 참 이런데 쓸데없이 이런 사람들 월급 준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생이 많아요.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개미들 보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지금 막 팔이 난리죠. 벌써 투자예탁금이 지금 70조에서 얼마야 지금 벌써부터 11월 46조로 확 줄었네. 1월달에 70조에서 하여튼 그 증시의 대기자금 성격을 지니는 투자자예탁금인데 이게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중의 최저 수준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고 향후 상승 모멘텀도 부족해요. 그래서 증시를 떠나는 개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일 기준 했을 때 장래 파생상품하고 그 거래예수금을 제한 투자예탁금이 46조 1188억이야. 1월 말 기준이 70조 3400억이었는데 24조 2259억이 빠진 겁니다. 빠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증시화량이 꺾이다 보니 투자자예탁금 규모도 급감하고 2019년 말에 27조 3934억원에 불과했던 투자자예탁금이 20년에, 20년하고 21년에 각각 65조 5200억, 67조 5300억까지 치솟은 바 있죠. 이렇게 올해 들어서 투자자예탁금은 매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지정학적 위기 등이 겹치다 보니 국내외에 투심이 유축된 탓이에요.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이번 달 말 투자자예탁금도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최근 증시를 둘러싼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이 모두가 기대하던 12월 산타랠리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현재 코스피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뭐야? 금리, 중국, 러시아, 유크라이나 그런 이슈들 하여튼 이게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좀 있어요.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국내 정책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투자자예탁금 하락세가 이어지면 올해 말 투자자예탁금은 46조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서 지난 9일하고 13일 15일 투자자예탁금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45조원을 터치했어. 터치. 하여튼 쭉쭉쭉 내려갑니다. 개미들 빨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도 안 좋아진다는 거겠죠. 제가 볼 때 40조도 깨질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다. 하여튼 정치인들 좀 빨리 정신 좀 차리고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개미들도 열심히 또 하지 않겠습니까. 좀 불안하면 안 돼. 불안하면은 투자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 아멘